네 버즈비TV에 출연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셨습니다 네 8년째 외길인생 메탈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윌리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년 동안 헤비메탈 메탈 외길인생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네요 사실 요즘에 어떤 하나의 장르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연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그렇게 같이 해줄 동료를 찾기도 정말 어렵고 이런데 크랙샷이라는 밴드로 8년째 외길인생을 걸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슈퍼밴드 시즌2에서 어마어마하게 포텐이 터진 우승팀 크랙실버라는 팀으로 그때는 멤버가 조금 추가가 돼서 우승을 하셨죠 우리 키보드가 추가된 거죠? 네네네 오은철님이 크랙샷의 원래 멤버에 추가로 들어오시면서 약간 심포니메탈 같은 느낌으로 해서 시즌2 우승을 하신 슈퍼밴드2 우승팀 크랙실버의 기타리스트 윌리케이님을 모셨습니다 오은철님을 이렇게 영입하지 말고 은총이를 영입하지 아 은총이? 계속 크랙실번되고 크랙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 그분은 출전은 안 하셔가지고 아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막 그 시즌을 전부 다 본 건 아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클립으로 뜨는 것들 몇 개 보고 그리고 몇 화 정도 봤었는데 아니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너무 강렬한 느낌의 밴드여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가 와 이게 나도 그 결승전 봤어요 아 결승전 보셨어요? 아 진짜요? 와... 읽었을 추적을 보고 있다니까 남암리에 남암리에 마지막에 결승 경연은 정말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 느낌 다들 약간 좀 눈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몰입하면 약간 눈이 뒤집히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잘도 했고 나... 그... 우리 윌리 케이인지 모르고 아 그걸 중간서부터 봐가지고 나도 크랙 실버가 아니고 제이키리인 줄 알았어? 제이키리 아 제이키리요? 과찬을 받고 갑니다 제가 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 또 있으셨고요 네 맞아요 네 참 신기한 또 인연이죠 많은 밤을 같이 했죠? 이렇게 또 버즈비의 기타리스트 윌리 케로 또 리뷰를 하러 오셔서 정말 뭐랄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네 더더욱이나 아주 뜻깊은 오늘 리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슈퍼밴드 2로 우승을 하시기 전에 크랙샷이라는 밴드는 2013년도에 결성이 됐으니까 정말 오래된 밴드고요 2014년부터 이제 그 경연대회 밴드 경연대회 같은 데에서 6개를 나가서 5개를 무려 대상을 싹쓸이 하시고 그 나머지 하나도 5개밖에 안 돼? 한 열 몇 개 하나도 아니 그 뒤로도 14년도에만 6개에서 5개를 싹쓸이 하는 기염을 토하시고 근데 참 정말 뭐랄까 실력으로는 그렇게 많이 인정받았으나 어떤 메탈이라는 그런 장르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점점점 진짜 21세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무대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메탈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다는 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음악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밴드가 아니었나 이게 이번에 빛을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2014년도면 아주 그 크랙샷이 독일 축구팀 같이 했었구나 브라질 7대1로 이기고 그때잖아 아 세상 부분은 독일이 싹쓸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거의 경연대회를 싹쓸이를 하고 다니셨던 이미 실력으로 워낙에 많이 검증을 받은 밴드고요 지금 요새 또 어떤 방송을 우승하고 난 다음에 방송가를 휩쓸고 다니고 계시죠 음악 관련된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의 지금 뭐 섭외 1순위 네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리뷰를 할 기어는 샤벨의 프로모드 쏘칼 스타일 1 험싱한 모델 플로이드 호즈가 달려있는 모델인데요 참 간단하고 메탈릭하게 생겼네요 네네네 지금 그 샤벨 엔더서로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제이킬인 줄 알았더니 경연 보니까 또 잭슨 기타도 쓰시더라고요 네 잭슨 샤벨 이쪽에 진짜 그 기타를 쓰는 것만 봐도 메탈 외길 인생을 걷겠다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사실 잭슨 샤벨을 요새 메인으로 쓰는 기타리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딱 봤을 때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네 그런 기타입니다 샤벨의 프로모드 쏘칼이고요 샤벨의 그 기타 라인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자면은 샤벨 기타는 크게 산디마스하고 쏘칼 모델 그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지잖아요 다 지역 이름이에요 쏘칼이 서든 캘리포니 네네네 그렇죠 산디마스도 지명이고요 산디마스도 지명이고요 네 이게 프로모드 스타일 1이 슈퍼스트랩 전용적인 슈퍼스트랩 기타죠 핏가드가 장착된 쏘칼 모델 그리고 핏가드가 없는 산디마스 모델 이렇게 나뉩니다 오늘은 핏가드가 있는 쏘칼 모델이 되겠고요 색깔이 기대받아요 프로모드 시리즈 중에 이게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고 프로모드의 스타일 2가 있는데 스타일 2는 좀 텔레같이 생겼어요 아 맞다 맞다 위에가 이렇게 도그랗게 깎여있는 게 이제 프로모드 스타일 2고요 샤벨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연주하시다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색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탈유의 기타에서 잘 없는 잘 없어요 이건 보통 씽씽씽 계열에서 나오는 스트랩유의 색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색상이 지금 색상 이름이 이게 그거더라고요 로빈스 에그 블루라고 하는 청록색의 그 뭐 명칭 중에 하나 그런 닉네임이 있는데 네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픽업 스위칭을 미리 좀 살펴보자면은 포지션 1단에서 브릿지 헌버커가 나오고 2단에서는 브릿지의 이너사이드랑 미들이 들어가는데 3단에서는 왠지 미들 하나 먹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브릿지의 이너사이드 그리고 4개 이너사이드 해서 미들을 뛰어넘어서 2개가 먹고요 4단으로 놓게 되면은 4개의 아우터사이드 네 그리고 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포지션 5단으로 가게 되면은 4컴이고요 그러니까 미들이 단독으로 구동되는 스위칭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을 하나 미리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요게 이제 노 로드 톤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톤을 로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쪽에서 이렇게 놓으면 클릭 락이 딱 걸려요 딱 띡 하고 걸리죠 네 그 걸리게 되면은 이제 그게 톤을 바이패스 시키면서 원음 그대로를 뽑아주는 그래서 1부터 9까지는 일반적인 톤 노브처럼 작동을 하고 10에서는 바이패스가 되면서 풀 사운드를 들려주게 되는 노 로드 톤 컨트롤 아 아까 그래서 요 조금 꺾었는데 네 사운드가 확 죽었어요 그쵸 요거를 노 로드를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뭐 피킹하모닉스의 그런 어떤 감도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저거는 여러분들이 잘 톤을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로모드 쏘칼스타일1 험싱원 플로이드로즌 모델 바로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5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인 멕시코 모델입니다 전장은 98.5cm 무게는 3.78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레트 뒤뚤레 76mm고요 엘도의 사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엘도의 맥은 사틴 피니쉬 네 바디는 빤딱빤딱 하고요 글로스고요 4개는 사틴 피니쉬 메이플이고요 이게 헤드머신은 샤벨의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플로이드로즈 1000시리즈 락킹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에보니가 사용되어 있고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곡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프레스로 가면서 조금씩 빤빤해지고 있죠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2 전부 프레스입니다 픽업은 세이머 던컴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어서 브릿지 쪽에 TB6 미들에는 커스텀 플랫 스트랩 SSL6 싱글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SH6N모델 이게 브릿지하고 4개 들어가 있는 TB6하고 SH6N은 조합으로 워낙에 많이 사용되는 험 조합이죠 컨트롤은 볼륨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로드톤 5의 픽업 셀렉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플로이드 로즈의 1000 시리즈 더블라킹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고 바로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넥 비컷 벤더 액입니다 사운드가 아주 풍성하네요 4단 하프톤 3단 좋습니다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마샬 연주할 때는 코드 치다가 중간에 약간 라인을 조금씩만 섞어서 4단이고요? 하프톤이 확실하네요 진짜 톤 변화가 확실하네요 이런 게 더 마샬에 맞게 설계가 되어있네요 마샬 쪽에서 조금 더 특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파 spirit 소원 지금은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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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г 역대 게스트 중에 가장 클린톤을 메탈처럼 연주했죠 가장 강력하고 볼륨이 크게 나오는 클린톤 셌습니다 이번엔 듀얼리스트 크런치톤 한번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듀얼리스트 끄고 레드락스 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밴드 우승 기타리스트의 유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이라이트 마샬게임 아 마샬게임 아 진짜 잘한다 슈퍼밴드 우승 기타리스트 엄청나네요 진짜 경연 보는 것 같은 슈퍼밴드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공간계 3개 다 밟고 슈퍼밴드 우승 기타리스트 지금은 1단이고 2단이나 4단의 예쁜 톤 이런 톤 슈퍼밴드 슈퍼밴드 좋습니다 슈퍼밴드 슈퍼밴드 레드락을 발동 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겨우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지다. 대단합니다. 정말 기타로 온갖 욕을 들은 느낌이에요. 정말 다양한 주법과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특히 그 아밍으로 표현해주시는게 너무너무 다채롭고 멋있네요. 저희 이거 간단한 거 배워볼 수 없을까?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메탈 외길 인생 기타리스트가 알려주시는 소리지르기 15프렛에서 한 번쯤 15프렛에서 줄 텐션을 좀 내린 상태에서 하모닉스를 튕기고 다시 끌어올리는 형태를 하는데 보통 로우현은 많이들 쓰는데 하모닉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이 노트를 잘 내서 와 오 정엄이랑 왔다갔다하나 이거는 진짜 꿀 팁이네요 자, 15번 플레스, 3번 줄 여러분 으아아아악! 하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샘플 연주들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들로 출근인가요? 아, 제가 이제 크랙샷으로 냈던 1집에 수록된 곡인데 미드나잇 크라임이라는 곡에 아, 미드나잇 크라임 한밤의 범죄? 아, 자정의 범죄요 이게 저희 보컬 빈스가 가사를 썼는데 보통 미드나잇 크라임 이런 거 하면 가사가 피해자 관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가해자 관점인가요? 이 형은 가해자 관점으로 곡을 써가지고 아, 잠깐만 근데 제가 이 곡을 만든 거는 13년도에 만든 곡인데 같이 이제 초창기에 작업을 했던 곡이에요 참 이 밴드들은 아무래도 보컬의 스타일에 좀 많이 맞추겠잖아요 그렇죠 이 형한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이 뭔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가해자 가해자 본인이 이 가사를 딱 썬들고 야, 이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이게 듣고 있으면은 어, 진짜 그... 미드나잇에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약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경각심을 주네요 아, 어떤 그 광기가 느껴지는 네, 네 되게 재밌네요 이게 관점이 피해자의 관점이냐? 가해자의 관점이냐? 살짝 무섭습니다 네, 미드나잇 크라임 듣고 오겠습니다 어, 뿅 네, 미드나잇 엽 엽 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샤벨 아티스트로 다른 샤벨 기타들도 많이 연주를 해보셨을 텐데 샤벨 기타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런 메탈에 특화되어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연주한 프롬모드 소칼이 그 샤벨 중에서도 뭔가 약간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샤벨이라는 기타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기본적으로 락 기타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락 기타의 이미지에 샤벨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헤드 쉐입도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팬더에서 모든 검수를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 팬더가 이제 쉽게 말해서 샤벨에 같이 녹아있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전에 기존에 우리가 알던 80년대, 90년대 주문했던 모델 시리즈나 아니면 그 당시 나왔던 뭐 산디마스 뭐 그런 USA 샤벨 이 되게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그것보다는 지금 나오는 샤벨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트렌드의 감성 그런 범용적인 감성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독하지 않다 저도 이 1기집 앨범 녹음할 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제가 엔더서 아티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샤벨을 제 돈으로 사서 유저였던 시절에 썼었는데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쭉 샤벨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덴티티보다는 좀 더 많이 확장을 한 느낌이다 그렇군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뀌었다 피해를 본 건가요? 좀 더 범용적인 어쨌든 감성이 생겼다 예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 나오는 이런 샤벨 기타들한테서 되게 느끼는 거는 연주감이 확실히 옛날에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아 투박했어요 네 막 스위치로 맞아요 맞아요 이런 투박함이 있었는데 진짜 요즘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 편한 연주감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대중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톤과 시스템 전부 다 좋습니다 발전을 한 거군요 네 발전을 한 거 같아요 사실 샤벨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쉑터라든가 아이바네즈라든가 이런 범용 기타 모델들이 나올 때 샤벨에서도 한번 저희가 그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좋죠 근데 그때 나왔던 샤벨 기타가 아니 생각보다 범용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팝 쪽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겠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사실 이런 연주 스타일을 위주로 들려주셔서 그렇지 네 맞아요 아까 2단이나 4단이나 이런 톤 같은 경우에는 가요 아르페지오 톤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윌리케이님과 함께 프로모드 쏘칼 스타일1 홈싱어 플로이드 로즈 모델 같이 살펴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라 부활해라 메타라 부활해라 알겠습니다 윌리케이님도 한줄평 한번 주시죠 저는 범용성을 얻은 메탈기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용성을 얻은 메탈기타 자 저는 슈퍼밴드 슈퍼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점수는 사실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점수는 저희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7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78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샤벨 기타를 많이 했었는데 거스리고반거 빼고 멕시코 것만 보자면 은총씨와 함께 했던 모델들 중에 비슷한 가격대 159만원에 프로모드 DK24 험험 모델 이게 평균이 77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DK24 험싱어 모델 이게 79.3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샤벨의 이 100만원대 모델들이 가성비 쪽에서 거의 뭐 18점 네 유저빌러티 디자인 이런 것들도 지금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70점대 완전 후반에서 80점에 가까운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좋네요 오늘도 역시 78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프로모드 산디마스 피카드가 없는 모델 피카드가 없는 모델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나 70점대 후반 정도에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픽업 구성이 험싱싱 네 싱글이 두 개라 조금 더 팝적인 범용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윌리케이 기타리스트는 피카드 없는 걸 그렇게 좋아 네네네 아 피카드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시더라고요 피카드 있는 건 팬더 아 네 다음 시간에 피카드 없는 산디마스 스타일1 험싱싱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사이잉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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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